이 시즌 3 이 시즌 3 이 시즌 3 넘겨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시즌 3 주가하모니 아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놀라지 마 이거 내꺼 다 이거 제가 사실은 시즌 3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 분은 꼭 모셔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쳡니까? 저 어제 잠 못잤습니다 하하하하 야 잠이 안 오더라고 너볼 생각에 네 제가 알죠? 그리고 미안한데 이렇게 톡톡 치지마 하하하하 제가 물론 KCM을 부르자고 했지만 오늘은 뭐하는 겁니까? 뭐야 이건 또 이별 앞에서는 뭐야 뭐야 이게 비와 KCM의 우정 테스트를 진행한다 오늘 행사를 끝까지 진행하게 되면 이별에 합의한다 하 너무 좋아 하하하하 야 너 아까랑 얘기가 틀리지 않아 너 아이디어냐? 저는 바로 서약할게요 아직 안 돼 진짜로? 아직 안 되냐고요? 자 쓰시기 전에 하하 그쵸? 그래 그냥 이별하기에 아쉽지 않아 솔직히 아니 이별이란 단어가 우리한테는 맞지가 않아 아니 차별 아닌 이상은 우리는 없어 이별이라는 건 없어 자 그 전에 저희가 우정 테스트를 진행할 거예요 하하하하 뚜둥 그냥 이별해 하하하하 아니 지금 잠깐만 플렉스를 하나 플렉스요? 와 진짜야? 저희가 그거 냈었어요 호텔까지 갔었습니다 그것도 하룻밤에 3천만 원짜리 어우 저희 뭐 그냥 무한 고기스테이 그런 거 아니 지금 잠깐만 호텔 플렉스까지 갔는데 좀 더 센 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독님? 야 너무 좋다 플렉.. 예 예 하하하하 우리 합의 잘 맞는다 그럼 플렉스 하는 거예요 콜 와 콜 야 와 와 눈 가리고 음식 맞추기 하 먹보한테 지금 저 저 왜 퀸심인지 모르시죠 감칠맛 아니 감칠맛 아닙니다 그냥 흠당이로 뭐 지금 뭐 하하하하 쓴박이 caves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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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는 볼칙이고 옆에 거 야 볼칙을 먹은 거 어떻게 해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지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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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담아, 담아. 냄새부터. 그리고 내가 본다 염소야? 내가 본다 염소야? 계속 풀땡이 하는 얘기예요. 자, 줘봐. 와, 이거 그건데? 맞죠, 쓴박이야? 쓴박이? 네! 뭔데? 치커리. 치커리, 오케이, 알아서 하나 틀려서 벌칙 줘. 벌칙 뭐야? 이거 내가 먹는 거야? 내 캐시아님 집에서. 이거 내가 먹는 거야? 내 캐시아님 집에서. 야, 이거 줄래. 야, 이걸 왜 내가 먹어, 얘가 먹어야지. 이걸 내가 왜 먹냐고. 이거 딱 보니까 오이 아니야, 오이? 오이 한 번 먹어볼래? 맞춰라. 새끼들아. 뭐 맞춰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 채소가 이 채소인 것 같은데? 왜? 둘이 맛이 똑같지, 왜? 아닐 거야. 잘 느껴봐. 와, 졸렴했다, 이거. 쓴박이? 킬! 뭐? 뭔 말이야? 뭐 킬이 뭔 말이야? 정확히 얘기해줘. 끝났다 그러면 돼, 지금. 땡. 땡? 빨리 먹어. 누구의 엄마, 진짜 그래야 되는 거죠? 이번엔 벌칙. 벌칙. 벌칙이 뭔데? 자, 들어가서 주시겠어요, 벌칙? 아이, 뭐야. 아이, 뭐야, 갑자기. 벌칙이 왜 달라져? 아이, 뭐야, 갑자기. 아이, 벌칙이 왜 달라져? 야, 양꼬치 아니야, 진짜. 어, 가만있어 봐. 내가 맞는 게 아니라 이쪽이 맞는다고요? 아니, 아니, 아니. 형이 잘 맞았어. 뭔데? 봐봐. 형, 나 이번에 못 맞추면 진짜 나 가장 간다. 어. 가장 강한 감독님. 세요 한 번 보시겠어요? 아, 야, 야,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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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못 맞추면 진짜 죽는다. 진짜. 집중하라고. 아, 해. 이거 진짜 쉽다. 받아가 생각해. 진짜 이거 우유에도 말아먹고 했나 우리 어렸을 때. 사. 뭐? 진짜 이거 못 맞추면 형 잠깐만요 조준을 어? 이게 뭐지? 때릴 때 이기하고 때려요 무슨 밥인데 아 그냥 맞추라고 삿도밥 아 미쳤어 진짜 인디언밥! 야 삿도밥 아니야 이거? 어? 약해서 놀린 거야? 이거 봐 아 이거는 뭐 알지 일단 냄새 맡아봐 그럼 딱 와 뭔지 알지? 아 이건 너무 쉽다 그럼 자 얘기하세요 하니칩 빨리 나와! 하니집 아니야! 하니집 아니야! 하니집 아니야! 자 시작하시죠. 첫 번째 게임은 뭡니까? 고유 속의 의침. 아닙니다. 내 맘 속에 고유한 게 고유한... 민호로 누르나? 저희 다 많이 어려워요. 형이 나한테 뭐야? 내가 아이돌이야! 팔씨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야? 팔팔! 팔! 팔팔팔팔! 뭐? 뭐야? 뭐? 저걸 똑같이 맞서하시면 안 되고 이거 잘하는 거 있잖아! 아... 찹! 찹! 형이 나한테 뭐야? 형이! 저기! 저기 나한테! 저기가 나한테! 저기 나한테! 나를 봐라고! 나를 봐! 나를 봐! 나를 봐! 저기! 봐봐! 발이 두 개 있지! 저기! 봐봐! 발이 두 개 있지! 야! 나를 보라고! 발이 두 개지! 오른쪽 발이 뭐야? 내가! 오른쪽 발이 뭐야? 패스! 내가 만든 아이돌 그룹! 내가! 내가 아이돌이야! 나 아이돌! 아이돌 그룹! 아이돌 그룹! 아이돌! 패스! 아이아이아이! 넘겨!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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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기 먹었던 거 무슨 소야? 독도에서 무슨 소야! 광어! 야이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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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토! 지금 네 목소리 갑자기 잘 들리는데? 뭐야 이렇게 한 거야? 한 번 지났습니다! 야 내가 보여줄게! 자 시작! 난 알아요! 서태주 아이돌! 노래 제목! 난 알아요! 난 빼고! 알아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뭐라 그러지? 어? 아저씨를 뭐야 그래? 아저씨를 뭐라 그래? 꼰대? 오! 오!! 내 생일! 형 생일? 몰라! 뭐야? 패스! 네가 내가 밥 처먹고 밥 먹고 세 알씩 처먹는 거 세 알 너 거? 야! 섹시? 섹시! 섹시! 자전공! 뭐? 엄벅도! 영화 찍을 때 하는 게 뭐야? 영화 찍을 때 하는 거야? 뭘 해, 네가? 뭘 해, 네가? 뭘 해? 연기! 연기! 일곱 문제 다시! 맞지? 맞지? 왜 표정들이 왜 그래? 같이 기뻐해주는 거 아니야? 자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별 선언식은 네! 실패! K-SHAME과 저와의 우정은 영원하다! 네! 제작진이 얼마를 써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플렉스는 간다. 네, 아쉽게도 성공을 하셨는데 아쉽게도요? 저희가 이별식으로 준비한 게 있었어요. 아, 뭐야? 와... 안약 좀 줘라. 눈물 좀 흘리니. 안약 언니? 귀하는 자랑스러운 시즌 비 시즌의 불량유정으로써 정지훈의 휴발을 성심성의껏 들어주게. 이거 누가 썼냐? 이거 누가 썼냐? 이거 어떻게 헛팅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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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모니카를... 네! 하모니카 가게의 보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네? 공연을 해주시는 겁니까? 축하공연! 4화의 조합 한 1화의 조합 2화의 조합 3화의 조합 3화 3화의 조합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